운동장 들어갈까 지식 운동장 들어갈까 예 어저께 애들이 많이 가 가지고 요 여러분 요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다섯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주에 또 다 갑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네 집에 가서 자랄 수 있지 이제 아이고 미끄러졌어 삐끗 잔디가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 가지고요 미끄럽습니다 하루야 거기서 뭐하니 어 저 풀 뜯어먹고 있는데 아침 샐러드 먹고 있습니다 대장 아침 샐러드 너무 맛있어요 처먹 처먹 샐러드가 그렇게 맛있냐 신나냐 하루 너 이제 곧 집에 간다 밖으로 예 나갑시다 레오 나가자 두식 나왔냐 벌써 어 너 벌써 장사 시작했구나 두식이 어떻게 해 장사가 좀 잘 돼 가지고 돈 좀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됐지 좀 어쩔 수 없지 뭐 장사란 게 그런 거지 뭐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문 따기 장인 어저께 밤에 집에 갔어 그래서 못 문 열어 물론 문 따기 장인 장견 여기에 한 분 계시지만 이분은 요즘 문 따기 안 해 그치 레오가 문 따기 를 공택이 한테 전수해 줬어요 사실은요 이 나이에 내가 그거 하려 하면서 뜯지마라 집에 청구선 날린다 급 씹지마